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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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이제 유저가 한국보단 좀 더 많기 때문에 왓더헬? 일단 첫번째 도전 과연 딜러큐는 얼마나 걸릴 것인가 갑니다 언제 되냐? 뺏뺏 제 뱃살도 볼록합니다 뭐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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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놀랐어? 3분 컷이라고? 딜러 3분 컷? 나 탈출 뜨는 거 아니야? 잠깐만요 지혈씨 1,404 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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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 왜이래? 핑 4,790 핑 에? 핑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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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됐다 어 미안하다 얘들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늦었어 괜찮아 캐리하면 돼 후 후! 좋아 내가 캐리해주지 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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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유령 유령 따거 나이스 어흫어잉 미칭으로 가야돼 그래건송피커트가 날 나이스 후후! 호후허 어 화났냐? 은피야 화났냐? 화났냐? éc Meyer 나가 나이스 나가 왜 대답 안하지? 지금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나? 아나 이럴땐 아나만 잡으면 됩니다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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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가 없는 저 팀은 굉장히 약하기만 해야지 탱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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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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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아아아아아아 지져 힉힉 펠티 пол 오마이 끝이야 Repeat 힐 힐 힐 힐 힐 힐 어디야 어딨데 뭔데 리퍼 어디간데 힐 burst 않 ㄷㄷㄷną 죄송합니다 이츠 해야 쟤 뚱뚜기 그 지금 딱 떼 뚱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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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어 그래 만나러 오네? 왜 떨어졌다 이거? 뭐지? 아니 뭘 안 떨어지는데? 이렇게 하면? 죽어 죽어 프리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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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라라! 와 민세 나왔다, 저거는 나를 견제했다는 아 왜 자꾸 떨어지는거야? 왜 떨어지는거지 이거? 다가와 와이니 빨리 대답해줘 아무도 대답 안해줘 여기 사람들 약간 뭔가 이상함을 느꼈나봐 영어 써야겠다 영어 영어 알아듣잖아 이거 편집자님은 이거 반드시 해석해서 저거 달아주세요 뭐야 나 방금 핵인가? 오 캐릭터 봐봐 봤어 봤어 님들 캐릭터 밀리는거 여기 원래 이게 딱 이렇게 올라가야되 오 봤어 봤어? 핑 300까지 올라간다 얘들아 미안해 얘들아 난 이제 할 수 있는게 총 쏘는거 밖에 없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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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총은 맞겠지? 이거 핵 아니냐 이거? 상대방을 못 움직이게 고정시키고 쏘는 핵 맞고 있는거 맞지 내가 쏘은거? 맞고 있다길래 궁극기 게이지가 안 올라가긴 하는데 됐는데 어휴 쏘아라 좀 어휴 쏘아라 좀 어휴 쏘아라 좀 어휴 쏘아라 좀 뭐지 어휴 핵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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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봉인해제 봉인해제 가자 한번 미국으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됐단 문사에도 한국지선 한국지선 한국 가능사는 많아 한국 어 그랬음 자 일단 뭐 딜러 한 3분정도 걸렸던거 같고 힐러 갑시다 힐러 힐러 가봅시다 힐러는 1분 30초 예상합니다 1분 30초 힐러 1분 오오 메칭 개 지려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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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힐 안주는 쓰레기 아나인 게 아니라 힐을 줄 필요가 없게 때문에 안주는거 에이 야 그걸 왜 처먹니 돼지야 잘해 잘해 뭐야 이거 이거 왜 왜 이렇게 잘해 الر side 내가 더 잘해 내가 제일 잘해 proveues 아쐈 쇼 쥐지 나왔습니다 아 inste 야 근데야 게임 안풀다 싶으면은 전체에서 쥐이시는거는 한중공통이네 뭘 thru 머라할까 세판전 떴는데 안 잤어 나이스야 나이스 뭐라 하는 걸까? 지금 내가 보기에 정치하고 있어요 아 안하차 이 너 좀 빼면 안 되냐 너 왜 안함 이러면서 어? 지금 골플일거야 아마 골플 여기 골플하면 왜 양악하세요 이러죠 본기에 한국 서버에 돌린다 싶으면은 예 빅헤드님 플레이 아니었어요? 빅플딱 빅플딱 이러면서 또 이제 플레랑 게임하면은 아 헤드님도 플레이해서 양악하세요 아 진짜 개빡치네요 이거는 생산 받은거 MIDI 으ımızı 22-22 IT tolered 과연 탱커는 몇초 걸릴것인가 오늘의 관전포인트 탱커 갑니다 팽컷 레게노다 내르지 딱홍 딱홍 하지마 하지마 너 죽을거야 그거 계속하면 완벽한 각도 리허제뽀 그냥 튀기만하네 상남자다 상남자 못먹어줬네 못먹어줬네 먹을 필요가 없었네 끝나버렸나 오이오이 안되지 이게 중국서버가 집싱 안좋은 서버였다면 내가 맞고있다는 느낌이 잘 안듬 그냥할때보다 이게 문제야 힐러 다잡았고 아 안먹어지네 미안하다 먹으려고 했는데 못먹었네 여기 죽여 그냥 죽이고요 맞고 내가 궁극기로 밀어버리면 돼요 으으으으 어허허허허허 Meow 와아! 망..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덜...히어로...곡? 무시하세요 그냥 어? 맞네? 천사 어떻게 맞아맞지? 이기기만 합니까? 이기기만 합니까? 그죠? 어 뭐 이럴때도 있는거죠. 역시 게임은 딜러야 아 둠피는 솔직히 근데 님들 아 솔직히 배치 때 둠피 쓰는거 예의가 없는거라 생각해요. 유저 져버려요 이게 하이드아웃이라는게 있는데 이걸 돌려야 돈을 계속 벌기 때문에 님들이 하라고 한거야 난 둠피할 생각 없었는데 오 맥이 개빠르다 너무 좋다 질레이 탱기는거 봐 이거 마광광 살포!!! 으아아악 틈야아아ấu 후후 스킬 질레이 있어자 아이씨 가 다시 가 으아아아 반드시 죽이겠소 으아 뭐야 뭐야 뭔지 왔어 어 사나? 사나? 우리팀 뭐야 뭐야 바랄거 같잖아 나가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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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받아라 받아라 아나 배달이요 헬로 맥크리 헬로 헬로 아나 어 어 어 헬로 헬로 맥크리 컴온 아하하하하하하 야 아나를 원해 아나 원래 아나 잡는게 꿀댑이라고 헬로 아나 어 안 맞았다니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올라왔어 헬로 하든 둠피스트 시키려고 저 억울합니다 여러분 저 둠피스트로 인성질하기 이런거 좋아하는 사람 아니야 헬로 맥크리 하하하하하하 저 그렇게 막 개사기 캐릭으로 유저를 학살하며 기뻐하고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까지 할까? 오버시 한 번에 너무 많이 하면은 얘들아 내일 찍을거 없어져 내일도 해야겠다 탱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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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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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악 지져 비웃뎁봉 오 마이 갓 형이